4.15 부정성들을 추적해 온 사람들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총수 1174만 2677명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최소한 20%에 해당하는 234만 명 정도의 조작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tv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를 갖고 몇 가지의 가정을 해서 광범위한 엑셀 작업을 거쳐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최대 700만 표에서 최소 324만 표 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약 260만 표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추정치입니다. 통계 분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이런 의욕의 단서이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발견 사례가 있습니다. 부여 개표 사항뿐만 아니고 중앙지에서 보기 드물게 부정선거 문제를 그동안 여러 번 특종했던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이번에도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도 7월 20일자 제목은 단독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이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견입니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 부여 청량지구의 사전투표용지 한 장이 경기도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기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전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기표되지 않은 상태의 충남 공주 부여 청량지구의 사전투표용지가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투표용지는 7월 4일 오후 2시 무렵에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인 폐지를 실은 5톤 트럭이 시흥시의 한 고물상에서 벌인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에서 활동직인 A씨는 7월 20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지난 7월 4일 오후 2시 무렵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시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 원에 사들여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프린터된 용지로 발급되어서 교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일투표용지처럼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용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된 용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는 이렇게 기표되지 않은 사전투표용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수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이런 선거인 명부를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보전에 필요한 그런 물품입니다마는 전국법원은 일률적으로 증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현장의 투표용지 발급기 프린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발급되어야 됩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은 현장에서 발급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왜 왜 왜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서 발견되었는가 점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충남의 지역구의 투표용지를 과천에서 뭔가 제작했거나 제조했다는 의심이나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전투표 지역구 용지에 기표되지 않은 용지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를 발견한 A씨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기물에서 나온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유성수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것은 다시 필요하면 투표용지가 다른 곳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성수 변호사는 다시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만약 위조투표지를 실체 투표에 사용했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데 그 범죄의 제목은 아주 죄가 죽물린 투표정감죄입니다. 정감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인 폐지에서 발견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땅에서 쏟았는가 그게 어디서 왔는가 사전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나왔다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됐는가 부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것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어야 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해명해야 될 기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것 잘하라고 납세자들이 봉급 주는 겁니다. 그것 잘하라고 납세자들이 봉급 주는 겁니다. 앉아서 놀라고 봉급 주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의심을 받는 부분은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통계적 변칙입니다. 통계적 특이현상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현장에서 발급되고 교부되어야 할 사전투표 용지가 그것도 기표되지 않은 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정거물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진 주체는 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바로 이 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 다음에 발급받고 교부되어야 될 사전투표 용지가 기표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위에서 발견됐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전투표의 조작설 기표되지 않는 상태의 용지가 제조나 제작된 다음에 특정정당의 직인을 찍은 다음에 날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투표함에 투입되었다 투표함에 넣어졌다. 그런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검찰은 즉시 사전투표용지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단투표용지 6장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공익 제보자를 덜컥 구속하는 그 용기와 그 결단과 그 신속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검찰 사법부 선관위가 모두 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정거물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